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과 중개사법의 지팡이, 민중의 지팡이 김아영 강사입니다. 네, 민법 합격서 교재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번에 끝내는 이론강이 유튜브에 완성되어 있고, 지금 진행하는 게 준비 기준입니다. 기본표는 이미 우리가 공부하셨죠? 지금 실전편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권을 통치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이 있어요.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신 다음에 핸드폰 문자로 R&D까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감옥도 민법 적어주세요. 교재 이름까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좀비기출특강 실전편 28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출문제지 105회 집사하겠습니다. 지상권 문제죠? 항상 소유자에 체크하세요. 이제 을은 값, 소유, 토지, 항상 소유자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받았다. 누가 지상권 설정받았죠? 을이죠? 여기 을이라고 딱 이렇게 써 놓으세요. 항상. 이렇게 문제를 써놔야지. 나중에 4번, 5번 들어가서 문제를 두 번 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옳은 거, 옳은 거 물어봤죠? 1번 을, 을이 지상권자죠? 위에 을 써놨죠? 지상권자는 갑이 소유자, 설정자, 소유자가 설정자죠? 시옷, 시옷, 소유자, 시옷, 설정자, 시옷. 그래서 갑이 소유자, 설정자, 설정자 의사에 반하여 지상자에게 지상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은 절대적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양도할 수 없다. 이 문장이 무조건 틀린 겁니다. 100%예요. 예의 없습니다. 지상권은 무조건 양도할 수 있다로 끝나야 됩니다. 이렇게 소유자 의사의 반하여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2번은 대항력이죠? 토지를 양수한 자, 새로운 소유자는 지상권 전속 중에 의뢰계에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답 1번이죠? 지상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지상권이 30년짜리라면 지상권자는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 양수한 자에게 30년을 대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은 토지 달라고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번은 자, 지상권은 지로 몇 년이죠? 2년 연치해야 소멸 청구할 수 있죠? 4번, 전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네요. 그럼 의뢰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고 갑이 거절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지상권 전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뒤에 다 틀렸죠? 최단기간으로 의지가 되죠? 30년, 15년, 5년이 되는 겁니다. 2번, 지상권의 설명이 틀린 거죠? 1번, 지로지급은 지상권 요소가 아닙니다. 무상도 가능하죠? 2번, 지상권 권원, 권원이 있어요. 지상권에 의해서 토지 부속, 부속은 독립성이 있는 거죠? 그럼 독립성이 있고 지상권 권원이 있으니까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3번은 제일 끝에 지상권 양도할 수 없다. 무조건 틀렸다 해서요. 지상권은 무조건 양도할 수 있습니다. 3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시옷, 시옷 그럼 설정자 시옷, 설정자 설정계의 사회에 반하여 양도할 수 있습니다. 4번, 구분지상권은 수목이 나오면 틀려요. 건물기타 공작물에서 맞았어요. 수목 X 5번,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이게 담보 지상권이죠? 피사분체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그에 따라서 소멸하게 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지상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건물기타 공작물이 없는 나대지를 빌리겠죠? 2번은 제일 끝에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2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도 소유자, 설정자, 시옷, 시옷, 설정계 의사에 반하여 양도할 수 있습니다. 3번, 지상권과는 상하 범위를 정하여 가로지시고 이게 구분지상권이죠? 그럼 수목아이 안 나와서 맞았습니다. 수목엑스 4번, 지상권이 조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상권과 전세권은 조당권 설정할 수 있죠? 그 다음, 지로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조당권자에게 통제하고 즉시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 말이 소멸되나 말이죠? 소멸 청구 소멸 청구한 효력이 생기니까 소멸한단 말이죠? 즉시가 아니라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 기간 경과 후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5번 X 볼 필요 없습니다. 패스 4번, 항상 소유자에 즉하라고 했죠? 을소유토지에 설정된 가베지상권이죠? 틀린 겁니다. 1번, 1번 제일 끝에 양도할 수 있다. 맞아요. 1번, 갑은 그가 의료토지에 신축한 X거물 소유권을 유보하여 유보가 남겨두고 소유권 남겨두고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지상권만 남겨두고 고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어요. 따로따로 분리처분 가능하죠? 2번, 갑의 권리가 법정 지상권일 경우 지로위관한 협의나 법원에 지로결정 없으면 얼마를 줘야 할지 모르네요? 따라서 소유자 을은 아직 지로연체에 주장하지 못하게 되겠죠? 맞습니다. 얼마를 줘야 할지 모릅니다. 3번, 지로연체한 갑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을은 지로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사실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은 무상도 가능하죠? 지로를 등기했어야 제3자평, 제3재평에게 지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 사실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번, 을토지 양수환 정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은 갑의 을에 대한 지로연체를 합산하여 2년 지로가 연체되면 소멸중고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죠? 양수인에게 2년이 돼야 소멸중고할 수 있고 앞사람과 합산해서 소멸중고할 수 없습니다. 양수인 자기에게 2년이 돼야 됩니다. 5번, 갑인부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아까 나왔죠? 저당권의 객체는 지상권과 전세권도 가능합니다. 다음, 지로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의뢰의 지상권 소멸중고는 무, 저당권자 무, 무에게 통제하고 이게 상당한 기간 맞았죠? 즉시 X,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생기다가 소멸중고 효력이 생기니까 그때 소멸한단 말이죠?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 경과해야 됩니다. 5번, 지상권 설명 옳은 겁니다. 박스가 나오면 이 박스 안에 지문이 몇 개인가 빨리 보세요. 지문이 ㄱ, ㄴ, ㄴ, ㄴ 4개 있죠 밑에 1, 2, 3, 4 개수 확인 한개 두개 세개 있죠 세개 있네요 이렇게 빨리 0.5초만 확인하세요 그럼 JUST 지로지급은 지당권성 요소가 아니죠 공짜도 가능합니다 모르는걸 모랐으니까 ㄱ 있는걸 싹치워 2개 지워지네요 ㄴ 기간 만료로 지당권이 소멸하면 갱신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거질하면 매스총 갈 수 있습니다. D 맞았으니까 D 넘는 거 지우면 1번과 3번 남죠. D 것은 볼 필요 없네요. 자, 리을 채권담보를 위해서 토지와 함께 무상의 담보 재산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말 읽지 마라 그랬죠. 이게 원칙적으로 그 말입니다. 그럼 예외적인 말을 안 써주면 당연히 원칙으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이 말은 있으나 마나 잊지 마세요. 다음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네요. 그럼 임료 상당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담보 재산권은 대부분 무상으로 하니까 애초에 임료 이익이 없어서 제3자가 불법 점유하여도 임료 상당에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나왔죠? 디귿이 보시면 지로 친화 중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소멸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죠. 양수인에게 2년이 돼야 되죠. 디귿이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죠. 정답은 3번입니다. 6번입니다. 지상권 설명 틀린거 틀린거죠? 여기도 박스 나왔죠? 그럼 밑에 박스 3개의 지문이죠? 3 지문이 있고 밑에 1, 2, 3, 4, 5 개수가 1개, 2개짜리 있네요. 그럼 2개만 알아도 풀 수 있겠네요. 그럼 기억을 하시면 담보 목적 지상권이 설정되면 담보 지상권이죠? 그럼 P4번째권이 변제를 소멸하면 지상권도 따라서 소멸하죠? 기억을 맞이하였습니다. 틀린거니까 기억이 있는거 다 지워요. 1번 지우고 4번 지웁니다. 니은 지상권자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수익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 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미만이면 소멸 청구할 수 없죠? 자신에게 2년이 돼야 되죠? 니은이 틀려서 정답이죠? 그럼 니은 없는거 지우면 3번 지워지고 어차피 디귿 지워야 되네요. 디귿 분묘기지권을 시효치득한자는 토지수의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가 최근에 바뀌었죠? 예전에는 분묘기지권을 시효치득하면 무상이었어요. 공짜 근데 이제는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산점 가로쩐시고 꼭 기억하세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날 틀립니다. 시효치득이죠. 시효치득 이때는 소유자가 지료지급을 청구한 날 이때가 계산점이에요. 이것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날이라고 중기사법에 오답으로 많이 나와서요. 민법에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지료지급 의무가 이제 생기겠습니다. 유상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7번 을은 값과 지상권 설정 계약으로 값소유토지 예측하시고 그럼 지상권 누가 지상권 치르겠죠? 을이죠? 을? 을 딱 써놔요. 그러면 문제 보면 동그라미가 값소유토지고 누가 지상권이죠? 을 이렇게 하니까 문제를 두 번 읽지 않아요. 그 다음 그 지상에 콧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을 지뢰가했다. 콧물 소유자 누구죠? 을이죠? 을? 딱 을 써놓으시고 자 이제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박스에 기역리은디그 3개에서요. 1, 2, 3, 4, 5 개수가 1개, 2개, 3개 다릅니다. 이걸 빨리 0.5초만에 보라 그랬죠? 1번 을은 지상권 유보 남겨둔 채 콧물 소유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죠? 니은도 을은 콧물 소유권 유보 남겨둔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다 그랬죠? 기역리 맞아서 정답은 3번과 5번으로 줄어듭니다. 3번 지료지급 약정이 있음에도 우리 3년분 지료를 미지급하면 소멸 충고할 수 있죠? 2년 연체하면 소멸 충고할 수 있습니다.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오늘 공부하신 내용을 상세히 공부하시려면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기본편 28강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외학서 합격집 국판복에 보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풀면서 합격서 확인하시고 그래야 기억이 오래갑니다. 오른쪽 영상 클릭하면 전과정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